노라 패션에서 디톡스라인 잘 만들어봐요 우리 마케팅으로 승부할 거니까 마케팅도 다 돈인데 누구 맘대로? 내 맘이야 회장님 맘이고 왜? 케리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? 넌 아직 본부장이고 케리는 투자자야 이 회사 주인은 회장님이시라고 마케팅으로 국면 전환해보시겠다 네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호원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야, 지금 나 당한 거야? 응? 뭐야. 지가 당했어? 내가 당했지?